안녕하세요. 써스윗입니다. 신나는 조개캐스터 넷츠를 만들어볼게요. 그림을 색칠해주세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도안도 있어요. 직접 그림을 그려 꾸며보세요. 색칠한 그림을 오려주세요.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종이 박스에 붙여주세요. 박스가 너무 두꺼우면 자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적당한 두께의 박스를 선택해주세요. 가위로 오려주세요.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병뚜껑을 붙여주세요. 병뚜껑을 붙여주세요.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신나는 조개 캐스터넷즈 완성! 골고기 골고기